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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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담봉경에서 시작 온담봉경 근오천 소거에 술을 씻고 소거에 술을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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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적나려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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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간이가 다 합이에요 나려간이 넘노나니 넘노나니가 오륙박 넘노나니 황봉백접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 주르르 풍덩 옥파창랑 옥파창랑 또또노나니 또노나니 또노나니 토하로다 토하로다 붉은꽃 붉은꽃 푸른잎 번 오륙박 시작 붉은꽃 푸른잎 번 산용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우는 새는 준광춘흥을 준광춘흥을 사랑헌다 사랑헌다 어디로 가자 서라 네 번째 박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내려가니 언덕을 흙 초동 이요 언덕을 흙 초동 이요 석 뼈가 오 옹 이라 석 뼈가 오 옹 이라 거기까지 배웠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거 처음하는 거예요 이거 언덕이 이거 처음하는 거죠 그래요? 언덕부터? 언덕이고 초동이요 내려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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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셨구나 한 번 더 하고 그 뒤로 넘어갑시다 운담 풍경 근로천 헤이 운담 풍경 근로천 소거 예술을 싣고 소거 예술을 싣고 황화수류 과전천 황화수류 과전천 과전천 심리 사적 나려가니 심리 사적 심리 사적 나려가니 넘누나니 황보공백접 넘누나니 넘누누나니 광복 백접 주르르 풍덩 옥파 창 난 주르르 풍덩 옥파 창 난 너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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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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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산영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을 자랑한다 춘광춘흥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언덕을 가끔 조동이요 언덕을 조동이요 석병하 석병하 오웅이라 오웅이 합이에요 오웅이라 새벽별 새벽별 가을달빛 가을달빛 가 sla 가-하-하-하-하-하-하-함-심-몬 가-하-하-하-하-하-하-앙-심-몬 음으로만 하지 말고 가-하-하-하-하-하-하-하-함-심-몬 가-하-하-하-하-하-하-하-하-항-심-몬 깍구가-울어져 깍무러져 수중산천 이루어 있고 수중산천 이루어 있고 변변나는 변변나는 저 백군안 저 백군안 한가하물을 한가하물을 자랑헌다 자랑헌다 그죠?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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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이 다섯 여섯 박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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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달빛 가을이 가가 아홉 번째 박 가을달빛 가 가 가 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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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무려 여섯 박인 거예요. 여섯 박하고 일곱 번째 박에 심 해가지고 일곱 번째 박을 반반씩 나누어서 심 해가지고 그게 일곱 번째 박이야. 한 박 쉬고 거꾸로죠. 거가 아홉 번째 박이에요. 강심. 강구 거꾸로죠. 강심. 강구 거꾸로죠. 수중. 수중 해가지고 저기 뭐야. 첫 박에서 수주를 나누어야 돼요. 반박씩. 그래가지고 중이. 중이 세 박자 많이야. 수는 반박자. 합해서 첫 박에서 갈라지는 거야. 수중. 그 다음에 산천이. 산천. 오륙 박. 산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박. 일어 있고. 입고. 이십. 아홉 번째 박. 수중. 산천. 일어 있고. 시작. 수중. 산천. 일어 있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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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편이 다 각 두 박이에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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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100. 제가 세박자. fract. 그게 7. 8. 9. 세박자. % il alta. on 100. 100은 열 번째 박이겠죠. 저가 7, 8, 9라고 그랬죠? 저 백군안 시작 저 백군안 한가 한이 한 박자 가가 세 박자 한가 다섯 번째 박 한과 한국을 자랑 한가 한가 한국을 자랑 온다 그쵸 온다 우후초동이요 석뼈아 시작 온다 우후초동이요 석뼈아 오옹이라 오옹이라 새벽별 가을달빛 새벽별 가을달빛 가알씽모 가암씨 Technologically 각굴그러져 Whichever 스승산천에루 chancellor 수중삼천 이뤄있고 와 편편 나눔 편편 나눔 저 백군안 저 백군안 한가하무를 자랑온다 한가하무를 자랑온다 을린옥척 저기 세 번째 방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 둘 을린옥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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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뛰고 펄펄 뛰고 쌍쌍 원하니 쌍쌍 원하니 높이 따아 높이 따아 그 떠가 열 열 하나 열 둘 하나 둘 셋 해갖고 여섯 박자예요 그러니까 쌍쌍 원하니 쌍이 합이지요 쌍쌍 원하니 높이 할 때 일곱 번째 박 높이 아홉 번째 박은 공박이야 그냥 쳐 가사가 없어 높이 그 다음에 열 번째에서 떠 세 박자 열 열 하나 열 둘 그 다음 장단에 하나 둘 세 박까지 먹어야 돼 여섯 무려 여섯 여섯 박을 쭉 뽑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니 높이 떠서 오랫동안 채공시간이 길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쌍쌍 원하니 높이 따아 시작 쌍쌍 원하니 높이 쌍쌍 원하니 쌍쌍 원하니 쌍쌍 원하니 높이 따아 높이 시작 높이 쌍쌍 청풍은 서래호구 청풍은 서래호구 서래호구 하나 둘 셋 숲 파는 부릉이라 네번째 박이서 하나 둘 셋 숲 파는 부릉이라 불흥이라! 여기까지 할 거예요. 불흥이라. 수파는 불흥이라. 수파. 아홉 박은 그럼 불흥인가? 이. 이. 청풍은 서래가 래가 아홉 박이잖아요. 허가 허. 허가 아홉 박. 아홉 박. 아따. 적강이. 또 이제 몸 좀 쉬었다가 봅시다. 우리 여성 회원님들은 저고 높이를 맞추니까 무리가 없는데 남성 회원님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죠. 턱없이 높이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점으로 하거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남성 회원님들을 배려를 해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초에 저기 다사다난하고도 집안일도 막 여러 할 일이 많이 있을 거고 집안에 막 결혼식도 있고 막 그럴 건데 다 반사 지치고 이렇게 여기 찾아오셔서 공부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плохо fleet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